237 237 중직자 우리 지금 이 말은 장로님들을 237명을 선택해서 여기에는 이제 어떻든 간에 그렇게 시무 장로님들 중심으로 안 되면 은퇴 장로님들까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그렇게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뽑아서 237 나라에 전부 다 중직자로 장로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안수집사 또 권사들 권사가 천명이 넘으니까 권사님들 거기 또 청년들 뭐 랩런들까지 쫙 그렇게 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그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믿음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차이지 하나님은 다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얼마나 당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업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뭐 큰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어요 왜 의심했냐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권엘로를 보고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 나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본 적이 없다 주로 이방인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제자들이 맨날 꼬집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자가 나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외부에서 쫓아다니 예수님을 막 하나님처럼 보고 그리워하다가 본 사람들은 막 충격받죠 예수님 한번 불렀다 작교야 내려와 오늘 내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완전히 막 완전 변화가 일어났지요 완전 변화 한 분 만났는데 자주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 글쎄요 이 목사도 그래요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가족이 가족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 하나님이 세운 사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서 대신 내가 할 것 네가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 네가 해 네가 해 그리스도 대사를 보냈는데 착각하는 거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요 그리고 은혜 못 받는 거요 못 받으면 어찌 돼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목사 가정 교육자 가정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직원들 직원 출퇴근을 하니까 이게 뭐 교회인지 직장인지 남들은 교회 오려고 막 두 시간 세 시간씩 막 가서 설레이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오는데 감각이 없어 앉아있으면 맨날 다니니까 거기서 망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망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테로부터 신앙사무소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교회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대상 장사는 교회 도구, 송구, 서점, 책 이런 거 교회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망해요 거의 망해요 바르게 신앙양심이 발라서 그래도 불과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 거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장로를 막 목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우리 선구를 안 서냐고 말이야 우리 거 내가 왜 내 거 안 서냐고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장로 회장했거든 우리 교단에서 그 목사님 충격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 거 안 사줬다고 막 전화 걸 따지는 거라고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가격이 비싼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 비싼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장로는 자기 거 안 사줬다고 막 소리 질러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 한참 어린데 갔어 갔어 누구나 말 안 해 누가 말하면 다 아니까 어느 목사 말하면 다 아니까 말 안 해 그거는 많아요 우리 예원교회는 그런 티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티를 내면 안 돼 그런 장사꾼 티내면 끝 끝 그런 리가 없어요 그죠? 예수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교형을 처음 나와서 처음 믿은 것처럼 그런 사람은 어때요? 두근두근 하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 공공체에 와서 같이 응?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2, 3, 7 중기자 돼가지고 세계보험은 명령이거든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3, 7이 뭐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구원받았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쪽 속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요즘 토끼해자 토끼해 토끼했는데 토끼 토끼가 얼마나 귀엽고 나약합니까 귀엽고 나약한데요 토끼가 귀엽고 나약한 마음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깡총이 있어요 깡총 깡다고 하니까 총이 있다니까 깡총깡총 이 2시 반에 강의하려면 힘 빠지였나 낮에 점심 먹고 나니까 설교 두 번 진액을 다 뺐고 점심 먹으려면 퍼지는데 이것도 2시 반 강의 이거 죽이는 거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교수가 언제 강의하냐 2시 반에 강의합니다 점심 먹으려면 강의는 다 졸거든 다 졸니까 최고 인기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제가 요것들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깡이셔야 돼요 깡이 부드럽고 굉장히 귀엽고 나약해 보이는데 이게 깡이 있다 깡 깡이셔야 돼요 영적 깡 아멘 베드로 시세대만 보세요 깡이 얼마나 좋아요 돌에 맞으면서 딱 써가지고 아브라함 부터 그리스도까지 2천 년 동안 그냥 2천 년 동안 딱 4경 6장에서 1절로 50절까지 쫙 맞는데 영적 깡이라고 그래요 돌에 맞는데 피 틀리면서 계속해요 믿는 사람이요 제대로 복음 가는 사람은 깡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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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깡이셔야 눈이 축 풀려가지고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도 한번 똑바로 쳐다보고 뭐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는지 주문 보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뭘 해도 작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루마다 안 되니까 각도 자신이 없고 어? 열등 없이 비옷 찌들려가지고 사단 안수받은 거지 그 현지 니 못해 니는 모자랜 니가 머리 자빠 니가 아무것도 없으면 니가 뭘 해 하지마 남들 하게 니는 그냥 있어 안수받은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매가리 하나도 없어요 딴 교회 우리 교회는 생계가 넘치지 딴 교회 딴 교인들 교인들 매가리 하나도 왕간의 종교에요 영적 깡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실 때 총이세요 총 깡총 보금의 총 아멘 부딪쳤다 그러면 원색적 보금으로 다다다다닥 쏴버려 헛소리하지 않도록 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쏴버려 그냥 대강 덜 해둘 사람이 있을 겸 겨우 좀 덧너척하지만 덧너척 해주지마는 딱 아기사람은 이거는 이건 덜 갈지도 없다 할 때는 그냥 쏴버리고 가뿌면 돼요 다다다다 하고 가뿌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가뿌리면 돼요 뭐 대화할 것도 없어요 뻘뻘 소리에요 뻘뻘 소리 저는 그래 살아왔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보면 딱 1분 들어보고 아 이 사람하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야기해요 한 시간이고 30분 안인데 딱 1분 들어보고 할 겁니다 저거 할 말하고 갚읍니다 더 안 듣었으면 덜 필요도 없어 그런 여러분이 판단이셔야 돼요 분별리기 목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요 딱 듣고 딱 하면 초기시야지 아 이 사람하고는 뭔가 되겠다 할 때는 딱 진지하게 나가는 거 주고 아 이거 풍이구나 이거 완전히 구름 잡는 놈이구나 이거 그리고 딱 될 때는 덜을 버려두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한 날만 딱 하고 딱 끝내버려요 시간 없는데 뭘 절대 없이 시간 난비합니까 그 주로 사기당한 사람들이요 인정이 약했어 마음이 약했어 나도 약해요 그런 약한 거가 안 돼요 그거 당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로 분별력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뭐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뭐 손해보기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딱 하나 아니면 지혜를 주신다니까 말씀의 지혜 아니면 말씀으로 이게 영역입니다 영역이 말씀에 의해서 딱 말씀 딱 보면 영적 힘이 있으니까요 안 당한다니까 싸움이 힘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요 힘 센 사람은 절대 안 당합니다 영적 힘이셔야 돼요 힘이 그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지뢰기 뭐냐 그 뭐요 말씀을 통해 분별이 생겨 하도 말씀 많이 들으니까 분별이 생겨 우리 영역에 강담매 해지만 여름 듣고 쏘하다 한 주간 시켰다 6개월만 시켜버리면 여름 엄청 유식하고 똑똑하고 오래건 저절로 생긴다 6개월 넘어서 한번 손 들어봐 다 넘어있잖아 근데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도 실행 다 티스를 안 해서 그래요 실행의 실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계속 말하잖아요 초월적 축복의 정인다라고 초월초월 이게 불신자들이 모르는 이상한 새예요 우리는 이상한 새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억울하게 맞았으면 울어야 된다 아무래도 웃어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그렇게 돼야 승리합니다 불신자들처럼 뭐 울고 싶을 때 울고 울고 저 울고 그 뭐 무슨 불신자 무슨 차이 있어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불신자들 불쌍하게 보이고 어 그게 있는데 무슨 그거를 뭐 그렇게 불우하고 그거를 무슨 따라가고 불신자를 없어요 다 전부 다 가르쳐주고 치유해야 될 대상이라 내가 불우하고 내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지암을 잘라본 적 생명 없는 거 그렇잖아요 생명 없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 뭐 그렇게 똑똑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이 그게 뭘 뭘 의지할 놈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지 헛새비지 그 모래 위에 지은지 은혜를 다 무너지지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2, 3, 7 살리는 중적자다 그렇다 영적 자부심 그건 주가 그러잖아요 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전기당함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여운교회 같이 은약공동체로 당예로 태행하고 까지 쫙 운리시되어서 다섯 가지 기초 속에 성경덕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전도 성교 올인한 교회에서 나와봐 한번 내한테 소개해봐요 조직적으로 많은 큰 교회들은 많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딱 운리시되요 어느 교회가 목사하고 장로가 같이 같이 가서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지구상에 없습니다 장로들하고 무슨 부역자들하고 그런거 그런거 안해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불편하고 불편한 관계지 서로 같이 질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안합니다 그런거 어느 교회가 성교합시다 쫙 전도합시다 쫙 3일 1조 뭐 건사회가 오늘 명담보낭이 엄청나더만 그럼 지금 3일 1조 3천조 이상 넘어 됐다 안 돼도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지금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이거 하느냐 전도가 종합축복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3일 1조 그중에 같이 교제하면서 포럼 한만 해도 엄청나게 친구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친구 없었는데 3일 1조 하니까 친구 생겼잖아요 같이 다른 영혼 듣고 기도한 적 처음이잖아요 같이 3일 1조 셋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데려오지 고민하는 그게 그 나라 거에요 그런 걸 처음 하잖아요 지금 물론 계속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안 해봤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보금청각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난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게 어디에 3일 1조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소년 수십 년 동안 신호사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진짜 좀 영적 축복 주고 싶어서 만든 게 3일 1조에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되게 돼 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를 한글에 어깨를 시켜주려고 이 3일을 구조했구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죠 교회가 무슨 나쁜 걸 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부담수 가지고 막 스트레스 쌓이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종교지 그게 아니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저 저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좋은 거만 주세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알아서 뭐 달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피곤한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파도 치는 것도 몰라서 골부에 그냥 잠에 떨어져 바울도 그랬고 그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내일 이제 2023년 2, 3, 7 성교 원년인데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2, 3, 7 성교 도전하자 2, 3 성교 도전이 만국을 기업으로 만국을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만국을 기업으로 아멘 전 세계를 기업으로 내일 첫 번째 성교 만국을 콜롬비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 나왔어요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내년에는 2023년 원년에는 내가 안 간 곳을 갈 것이다 그러며 기도했어요 안 간 곳을 내가 이제 우리 성교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간 곳 콜롬비아 열을 정도가 아니고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뭐 어딘지 모르는데 콜롬비아 콜롬비아 우리 행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데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냥 가면 돼 가 너희는 갔어 갔어 가면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 모든 족속으로 이게요 성령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감독이 야구감독 야구감독 여기 제일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누구냐 타자 중에는요 다섯 개 딱 서가지고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선싱 당하는 업 있어요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려요 미치는 거죠 휘둘러 보기는 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서가지고 죽어버려요 또 한 선수 있어요 스트라키 손에 스트라키 손에 스트라키 손에 한 번도 못 넣어보고 그냥 살려보내는 투수가 있어요 멍청이 스트라키 손에 넣어놔 보지 맞을까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두 선수를 감독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237 지금 중직자를 지금 시석에서 임직 훈련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요 영적 체질이 기억되어야 돼요 영적 체질 이게 참 참 어렵죠 영적 체질 개선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다예요 영 체질 따라 살잖아요 영적 체질 영적 영적 땅의 것 아닙니다 위의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땅의 것 석가이 돼가지고 항상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지고 왜 그래 몰라 부끄럽겠지 느끼지를 못해요 느껴봐요 하자 느껴봐요 처음에 봐요 영적인 걸 처음에 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 체질 개선 영적 영적 체질로 개선이 돼야 뭐든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기대하고 아멘 영적인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사람이 육의 사람 아니에요 육천의 서론이 그냥 가족이 있을 뿐이지 그냥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오직 이거잖아요 땅의 것 아래 것 없어질 것 서론 서론의 인생 우리는 무슨 인생? 본론의 인생 우리는 본론의 인생 서론의 인생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다 불신자들은 다 서론 우리는 본론 없어질 것 우리는 영원한 것 천하에 우리는 다른 시간을 관리해도 하루를 서더라도 물질을 하루를 서더라도 뭘 하더라도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말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싸워하고 드러누워가지고 대리밀하고 오징어 씻고 있어야 될 그게 참 편안한데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다 왜 그래요? 영원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투자 육체가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왜 이 시간까지 있냐고요 누가 원해 안 와요 육체를 쳐가지고 여기 앉아있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조는 사람은 없겠지만 조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사탄 안수받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하는데 옛날에 붕사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붕사들이 붕사 설교하는데 보니까 딱 하는 데 딱 귀신이 딱 오더니 시커멓이 싹 들으더니 머리를 툭 치니까 졸더래요 툭 툭 치니까 졸더래요 귀신이 와서 안수하는 놈마다 다 졸더라 카면서 옛날에 붕사들 얘기요 제가 뭐 귀신을 봤는지 아무리 모르겠지만 아주 말할 때는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영적 체질 개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2, 3, 7 보고 말이에요 준비하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개혁이란 말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준비 그릇 그릇이 종말이 그릇이냐 대빡이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차이가 많지 같은 그릇이라도 중기자훈련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절대로요 이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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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이 체질대로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체질대로 사는데 하나님 정말 영적 체질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올인이에요 올인 올인을 안 하면 체질 개선 안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썩 나왔다가 뭐 하는 척 생생 내고 가고 또 뭐 왔다가 하고 체질 개선 안 됩니다 올인 미친 24 365 교회 그래서 나는 막 한 3년 동안은 막 교회 살 거야 할 정도로 제가 3년을 매일 철하 밤 11시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5시 할 때까지 3년 하고 난 게 체질 바뀌더라고요 첫째 뭐가 바뀌냐 시간 관리가 바뀌어 우선순위 다 바뀌어 친구 다 바뀌어 끝나면 회사 끝나면 바로 와서 뭐 밥 먹고 한 시간 자고 교회 오니까 뭐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다 바뀌어 내 문화가 다 바뀌어 버려요 3년을 그게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이란 말이 내 하나의 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제일 친구 어디 있어야 하느냐 교회 있어요 교회 교회 시대고 모든 것이 내 문화가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바꾸면 아직 안 바뀌어 아직까지 응답 못 받아요 세입 못 받아요 체질 개선이란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언어가 바뀌어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딱 보면 알잖아요 딱 써보면 딱 알잖아요 딱 아 오래 했구나 그러니까 안주의자 회장이 보니까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대 어렸을 때부터 오래 했는데 분별이 좀 없어 회장은 회장 사회에 보고 이거 찬송이나면 안 돼 그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야 돼 학우집이라 보니까 그런 거 개선해야 돼요 그런 거 내가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찬송을 따른다는 사람 내가 순서만 할 때는 그 순서만 하면 돼 그걸 이것저것 다 설치면 안 돼 그게 규모 없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내 말 잘 들어야 평소에 빠개가 두고 쌀이 되고 딱 보면 안다니까 10분이면 진단 다 나와버려 그 사람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생활 상태 정신 상태 습관 상태 인격 인격 까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있어요 규모 아시겠어요 규모 있네 규모 사람이 규모를 다 갖춰야 성공을 해요 한쪽이 비워버려 또 비워버리면 그걸 다 세워버려요 그냥 다 잘하는데 하나가 모지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안 되는 망하는 이유도 본인도 몰라 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체질 밖에는 올인해야 되는데 차 이거 말 뭐 언제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두근두근 해야 돼요 감각 없으면 안 돼요 영적 문듬병자 되면 안 돼요 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 얼마나 그 속에 여러분이 찬송가는요 그 기도에요 곡조 달린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죽을 유기 얼음 이게 많은 얼음 중에서 또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적 비밀 속에서 그 작사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내요 가사 어 곡은 잘 모르겠어요 가사 가사 어 그 묵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내 것으로 내게 하나님 내게 내게 주신 말은 나를 위해 부르는 어 그런 내가 부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잘 불려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강단원에서 주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드려야 되고 왜냐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성경 읽어가지고 응답받고 변화되면 교연할 필요 뭐 있어요 목사는 하지 이걸 안 되니까 목사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잖아요 적용하도록 잘 먹으라고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열매 맺으라고 아멘 그걸 주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2023년 전체 메시지 흐름이 응답 25 25 25는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우리는 24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본론은요 24시까지는 우리 시간이지만 나머지는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에요 성경 내용 보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에요 전부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초월 쪽 영역이라 그래요 25 우리를 초월한 거에요 우리가 못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키워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과 위기의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 이 위기가 왔으면 이 도전 절대 불가능한데 톡톡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준비만 되면 돼요 절대 불가능한데 영적 준비만 되면 응답받아요 불가능한 게 응답된다니까요 성경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능력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 무한능력 시스템 이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능력 우리가 우리하고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이거는 유한한데 하나님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받는 시스템 이게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보자 축복을 받는데 25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만국기업을 받게 돼요 남들이 남들이 응답받은 게 없어 내가 나만 아는 거야 이게 간증이라 그래 남들 몰라 바울이 간증이 자기만 처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막 이걸 글로 써내려고 하니까 바울 아니면 표현을 못해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것이 되어져서 이것이 되어져야 2, 30 중기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미션 미션 트랙처링 미션 트랙처링 이 트랙처링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경영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은 것들 하다가 이 부분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고 수익이 많을 것 같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집중적으로 거기만 투자하는 경영전략 경영전략 이걸 리스트랙팅 리스트랙 리스트랙처링 그렇게 말하면 리스트랙처링 이 얼음 좀 어렵게 보이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영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육신적 생활도 사업도 잘해요 제가 사십의 신학 같지만 할 일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실업자 되었을 때 갔습니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일 잘 될 때 수용노교 5천명경 11조 젤마할 때 로얄 자가행 타고 신학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싹 다 그걸 지금 우리 정창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던 데 그 여수 부산 싹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내가 하는 이 영적사업 직분이잖아요 교회에 주신 직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생활사업 생활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 사업을 하던 간에 전부 경쟁력이 치열하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이 구조 창출을 해내는 것을 리스트랙처링이라고 합니다 이 경쟁용어인데 이러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비전이나 미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자 우리가 본당은당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일반 기회가 기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전국 세계가 지금 날라간난 코로나19 때 교회가 지금 막 줄어가고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금 이 사례비도 못 주고 이런 교회들 판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헌당을 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 영적으로 바라보 미션 리스트렉처링 입니다 이게 자 좀 세밀하게 말하면서 스피리추얼 리스트렉처링 이 말은 나를 보자와 나를 보자와 나를 보자와 보자와 나를 보자와 하는 이러한 그 하기 위해 털을 내 털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고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하루에 주어진 시간동안 시간 관리하는 거 여러분의 사문을 습관화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여러분의 교회 강단 말씀이 체크되어지고 본부 세이버 메시아에 체크되어지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실제로 현장 내게 주어진 현장에 그런 가운데 현장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털을 털 나를 이렇게 사모들이 쫙 되어지면요 나를 보자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중직자들이 때문에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의 플랫폼 구축입니다 보좌의 플랫폼을 구축해라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전부 초월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금 24요 보금 25 성경은 거기다 25예요 우리는 인간의 시간표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전부 25예요 보좌의 축복이요 신관 초월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구원받지 그렇죠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안 믿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기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컵이 있는데 뭘 믿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25거든요 보좌의 축복 말씀을 말씀을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냐고요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돼야 성경이요 그렇죠 이해 다 될 바야 이해하고 구원받으라 할 텐데 도저히 도저히 안 믿어지지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뭘 믿어란 말이냐 갈보리 사중 1장 1절에 갈보리 언약이 나오지요 갈보리 언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갈보리 언약 오직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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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각인돼요 각인 요한복음 19절 30절 이게 왜 각인의 얘깁니까 오직 그리스도 뭔 말입니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기 때문에 믿어라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끝났다 끝났어 여러분 지금은 실감 못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손해봐요 육신적으로 집에 쫓겨나요 직장 잃어 사회보장제도 하나도 못 받아 예수 믿으면 잡혔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 무슨 말입니까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 다 끝낸 거요 아멘 다 끝냈다고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못 말리는 사람이지요 끝냈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사건 다 초월해 폭음 25로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문제 이게 갈부리 원장입니다 감남산 원장 자 감남산 원장 1장 3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이거는요 말씀이죠 말씀의 힘이죠 말씀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으로 저자들에게 강의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설명했어요 40일 동안 바로 성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여 말씀 이거는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1장 8절 마가 다락방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각인 뿌리 체질 갈부리 은약으로 가진 시 갈부리 산 은약으로 뿌리 내리고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 체질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뭐예요 기도의 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두운 시험이 이길라 그러면요 성령 충만 나를 이길라 성령 충만 안하면 못 이기요 내 더러운 성격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서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 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에 가다보면 엄청나게 모순적인게 많아요 교회에 사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회의 하다보면 이상하게 이해도 안 되는 거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이런 말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사방 8도에 다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다 표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맞는 하나도 없어 정상입니다 정상이 안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에요 내 편에선 틀린다 할지 몰라도 상대편에서는 다른 거에요 다른 거 아멘 그걸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 저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평생 지금 삶에서도 지금까지도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틀린 건 아니고 안 맞아요 포기하세요 서로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거에요 달라요 달라요 저 집안은요 그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게 달라요 우리는 못해지지 않고 집에서부터 뭐 더두거나 이 부산 문화는 그냥 뭐 사람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람 뭐 예절이 없다 그럽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그냥 뭐 친한 내 마음 같지 말아요 그냥 내 마음 같지 만나자마자 그냥 10분이면 끝나요 뭐 그냥 그럼 뭐 전주고 고르고 자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10년 동안 봐도 보고 있어요 조심해요 조심해 예의 바랍니다 근데 누가 말을 싫다 안 맞는 말을 했다 끝난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보고 말해서 안 돼 이게 안 돼 잘 용납이 안 돼 예의 없이 그 예의를 우선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별로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다릅니다 근데 하나로 통열되고 있어요 뭐로? 성령으로 이 사문을 대면 돼요 이거면 다 통열되고 통열되게 되겠어요 사문약의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요거에 따라서요 이 성부가 나릅니다 성부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면 무조건 하나님 눈에 벗어날 끝이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개페도 집해요 희한하죠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막 그냥 언제까지 지금까지요 도대체 폐요 이스라엘은요 17살 되면 군대 가야 됩니다 남자 이사 남녀 공이 여자 애들요 우리가 볼 때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학 때 어린 애들이 참 군인이요 딱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이스라엘으로 딱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보면 살벌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 아니 이스라엘은 자유롭습니다 뭐 나라가 쓰레기통이니까 엉망이고 막 그리고 뭐 들어가면 딱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총 막 그냥 그 소녀들이 말이에요 총을 이 군복 입고 막 총 차고 막 와 다방 가면 커피 한 잔 마저 가면 막 총 다 차고 총들 놓고 이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금도 지금도 그 안에 다 예루살렘 성배기 거의 다 아랍이 잡고 있어요 무슬림이 신분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센터인데 이슬람이 이슬람이 딱 잡고 있어요 그게 뭐 성지순례라는게 뭐 그게 뭐 거룩한 땅 좋아하네 거룩한 땅 아니에요 더러운 땅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 사실은 근데 그냥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거지 어떤 분은 그랬어요 부산에서 그 장로 부인인데요 내가 친구 장로 부인인데 성지순례 갔다 저거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로 교회 안 나왔대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뭐 형편없거든 무슨 뭐 하나님 아들이 뭐 여기서 태어나고 죽고 무슨 뭐야 이라고 하나님 안 믿어 버려 조심하세요 무조건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양 플랫폼 잡고 제일 중요한 거 393 카드 다 나눠 줬습니다 393 우리 장로님들 보면 막 393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좋아요 은약 기도입니다 393 성부 승자 승자 그죠 그 다음에 이 목회자 중기작 이렇게 393 은약 기도를 해 보세요 은약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자 보좌의 플랫폼을 구축을 했으면 이제는 3운동을 향한 은약 도전 이 3운동을 해서 은약을 은약 도전을 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전도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열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어 무슨 운동입니까 스타트 스타트 만 운동 사천 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 스타트 만 운동은 뭐예요? 교회 부엉 스타트 만 운동은 뭐예요? 스타트 만 운동 교회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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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수습 그렇게 통 다 으 그렇게 Sta怎么 이 사천망대는 말씀이죠 말씀 말씀 운동 펼치자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운동 펼쳐나가자 2, 3, 7 치우는 뭐예요? 성교지요 성교 운동 하자 성교는 흉내만 해도 축복받아요 지금 사천망대 운동을 하니 우리가 2,500군데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 3, 7 치우는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펼쳐나가고 있는데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반젤리스트 이반젤리스트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웹스터 사진을 보면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을 하는데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비전을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리더지요 아주 사람을요 아주 사람을요 말로 설득을 잘 시키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특징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비전을 말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진 그 꿈을 말하는 표현하는 천재적 재능을 가졌다 굉장히 선전하는데 자기 꿈을 선전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에반젤리스트 열정이 넘치는 전도자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 에반젤리스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전한다고 아니에요 열정 열정 열정이 열정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보금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릅니다 어정쩍 해가지고 반신반의해서 말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처음하고 은혜받은 사람하는 말하고 말이 달라요 표현이 내가 사파리에 갔더니 사자가 있는데 어항합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요 사파리를 갔는데요 사자가요 앞으로 막 오겠는데요 나를 보더니 우리 창밖에 어항합디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르지 아멘 그게 뭐예요 표현력 그러니까 여러분 에반젤리스트 영적 에반젤리스트 스피리추얼 에반젤리스트 해야 돼요 영적이 표현력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보금의 열정이 말이죠 막 쏟아내가 상대가 막 그냥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보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 아멘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금방 감정시켜 버려요 내 꿈을 같은 꿈을 가지고 만들어버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팀원의 결속력을 잘 만듭니다 쫙 쫙 우리 장로회가 쫙 하면 우리 권사회가 쫙 이게 결속력입니다 이런 힘을 쫙 영계가 전체가 쫙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영적 에반젤리스트라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영적 에반젤리스트가 되어야죠 보금 전파의 열정 이거 말이죠 보금 전파의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성부가 나 버립니다 이게 성령은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원래 저는 뭐 표현력도 잘 없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별 싫고요 원래 저는 뭐 남의 득심을 잘 안 하고요 원래 원래 원래는 기장 밑에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가 부끄러움이 많고 열등의식이 많고 사람 앞에 서기는커녕 내가 쳐다만 봐도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내가 쳐다만 봐도 부끄러워 땀 쭉쭉 흘렸다니까 식은 땀을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 내 중마고들이 나를 잘 못 알아봐요 내 친척들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배워야 되냐 사모느리에요 간단합니다 사모느리에 올인해야죠 올인 흉내 내지 말고 올인해 보세요 하나의 DNA를 바꿔버려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모느를 속에 들어가 올인했더니 성공 DNA를 바꿔버려요 이상하게 뭐 하는 것마다 절대 그때부터 지금까지에요 정확하게 79년 7일부터 지금까지 실패라는 게 없어 뭘 해도 하나님께서 성공 DNA를 바꿔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준비 다 해놓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할 거 뭐 있어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래 자신이 없습니까 없는 게 좋아요 배운 게 없습니까 배운 게 없는 게 좋아요 갈린 게 없습니까 자신이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해 그래서 가난한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뽑은 거예요 왜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네 없어도 돼 믿으면 가죠 내가 말하고 믿기만 해 사람이 이상하게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말씀 듣는데 그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배섬을 여기란 말은 이게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논리적으로 딱 학문적으로 팍 까지고 들고 무디가 미국을 뒤집었는데요 무디가 구두수선 하다가 갑자기 성경 받아가 목사됐잖아요 그리고 부흥사대가 미국을 잠자는 미국을 깨우쳐내는데 전인국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설교가 엉턴이냐 문장이 안 맞아 안 맞어 앞도 뒤도 안 맞고 이게 뭐 엉망이야 그러니까 막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이만한 곳이 올라와 틀린 거 지적해 주는 박사들이 앉아가지고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이 틀린 문장 틀린 앞 틀린 그런 식으로 그런 분이었어요 무디가 뭐 와서 봐도 별로 별 것도 없어 그런데 성의 역사해 세상 짓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25세 안에 들어오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수준 가지고 교회에서 놀면 안 돼요 여긴 25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이상한 새들 뭐냐 보금적 열정의 비전의 메이커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금열정의 비전의 메이커들 아 저 장로에 만나봐 속이 시원해 저 장로에 만나보면 내게 미팅 막 생겨 저 장로에 만나면 내가 막 다 치우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에반젤리스트의 스프리추얼 가정사 사람을 확 바꿔봐 변화시켜 영적으로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또 부정적으로 또 영향을 입힌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쓰인 바다 스프리추얼 이제 지금 리스트랙처를 했는데 그 다음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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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랙처링 필드 이게 뭐예요 사역 현장 여러분이 사역 현장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 현장도 또 밖에도 있잖아요 사역 현장 이거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보좌화 보좌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현장 말씀이 성체되는 현장 아멘 자 그래서 새가족 우선 새가족 자 새가족 자 우선 전략인데 니어코머 퍼스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타트만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뭐냐 요거 새가족 새가족 정착 새가족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 왔더라고 우리 노이수 장노님이 일곱 명 했는데 전도했는데 두 사람은 이제 그 이제 두 주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네 명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오늘 또 이 예술의 이 우리가 이 이걸 지금 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아트홀을 책임지고 있는데 장노님이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공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를 다해 대단하지 단장이 말이요 이거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전도를 오번에도 한번 중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한 사람 왔는 등록 전도했는데 노이수 한 사람 전도했더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요한 무슨 지휘의 이사장이라 그래요 전도했다 이거 이거와 관계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돼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입에 나온 입에 말하면 전도 되는 거지 노이수 장노님이 전도 은사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만나가지고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말이지 보험정계하고 나이 들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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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오라고 합니까 오라고 합니까 그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는 게 문제가 방문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을 시켜요 정착 정착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그래서 새가족 이제 우리 스타트만 하면서 새가족 전담 목사를 최수영 목사 교구하지 마라 해놓고 얼마나 그 교구장 치고 최고 교구장이잖아요 하지 말고 새가족만 전담 맡아 해라 중요하니까 새가족을 지금 전담 총력으로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가족 정착은요 어느 한 위원회만 기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요 유니티 사이가 해야 돼 서로 하나 전부 유니티 사이가 해야 돼 같이 서로 다 모두가 집중해서 그러니까 3일 정도는 마찬가지요 같이 유니티 같이 서로 서로 같이 힘을 합시다 모든 중직자가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느냐 영적 바나바 의식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위로의 아들 그랬어요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말이죠 위로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9장 20절 27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 바울 역사의 전면으로 그렇게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천하의 바울을 사울 그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인데 이름이 그때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등장시켰어요 전면에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의 이 이 이 개종을 안 믿었어요 바울이 누구냐 이미 기독교 핍박하는 앞장선놈 아니냐 이런 선의견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울을 수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 바나바는 계속 하느냐 이 바울을 변호한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변화되었다 학국의 변호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안두역교에 데려가가지고 안두역교에 오래가지고 안두역교에서 같이 사회가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교사를 파성받습니다 4행전 15장 36절 41절 여기에 보면은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이 마가라는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도망가버렸어요 이 이 선교여행 중에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카리오 성격이 딱 잘라버렸어요 바나바가 살려내죠 바나바가 기회를 주자 한번더 그리고 마가가 변화되고 마가버면 썼잖아요 변화됐잖아요 변화된거요 그만큼 사람을 살려내는데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해서 피스메이커 자 두 번째로는 70인 제자지요 70인 제자 이 누가 보금 10장 20절 누가 보금 10장 20절에 보면은 1절로 쭉 보면 10장의 쪽 1절로 20절 쭉 보면은 예수님이 12 70인 제자를 12 제자 말고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을 합니다 현장에 파송해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갖고 예수님이 보냈더니 돌아와가 반응을 무슨 반응을 하느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떠납니다 예수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떨고 떠나다는 거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영적 운동 전통 캠프를 통해서 영적 지각변동을 처음 해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영접을 한번 시켜가지고 영접 시킬 때 얼굴이 새카매했어요 이렇게 새카매했는데 영접을 딱 시켰더니 하얗게 됐어요 얼굴이 여러분은 체험해봤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영접 시킬 때 얼굴이 죽을 상이야 죽을 상인데 막 지옥상이야 내가 영접을 메시지를 다 하고 영접 평신도 때입니다 평신도 때 집사 때 그러니까 집사 때 장로 때 시키잖아요 메시지 쫙 하고 예수 영접 그때 사형리가 시시시 예상 책이 있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길 그대로 옮겨진 건데 그대로 딱 전했더니 그냥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얼굴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요 지는 아직까지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간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확 바뀌어요 이런 체험이죠 이런 체험 이런 체험 그래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영접을 많이 시켜보세요 영접 중자는 일단 3일조의 활성화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 해야 돼요 개인 달아방 해보세요 3일조로 같이 으쌰으쌰하고 하고 요기쪽으로 하면서 여름 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딱 한 곳이라도 달아방 해보세요 여름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젖을 말이요 젖이란 게 임신 8개월 9개월 10개월 돼도 안 나와요 언제 젖이 터집니까 애가 밑으로 펑 터질 때 애가 터지면서 젖도 터지는 거예요 맞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젖목을 대상이 생겼다는 거죠 젖목을 대상이 없는데 젖이 자꾸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창조울리가 뭐냐 젖목을 대상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젖을 내려면 안 나와요 여러분이요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신령한 젖을 내가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내가 젖을 주고 빨로 미세야 주지 빨대상이 없잖아요 신령한 젖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달아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했다고 설교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부교육자를 안 했다고 확인해도 고등부만 1년 맡았지 내가 직접 설교한다든 신방을 간다든가 교육자 안 해봤다니까 그런데 바로 하니까 바로 되더라니까 믿지? 뭐라고 핑계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거기 귀신의 속삭이네 귀신의 속삭이 저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 중에 완전 평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강권적으로 승인받다 보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일주일에 한 놈이 앞에 갱비를 앉아놓고 하든지 여러분이 뭐 자식을 앉아놓고 하든지 여러분이 회사 직원을 앉아놓고 강권적으로 앉아놓고 하든지 누구를 앉아놓던지 앉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라니까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한번 일장 슬퍼하면 해보시라고 안 되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고 형리를 해놓고 가족들 앞에 한번 해보라니까 문제는요 입에서 내 입에서 은약이 도금이 글씨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그걸 단 한상 전달할 때 전달할 때 버벅대면서 전달할 때 할 줄 모르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을 많이 하지만은 안아도 안 속는다 안 속아 해보시라니까 진짜 나는 체험을 하는 말이잖아요 체험을 체험을 정말 하나님께서 2, 3, 7 떠들고 있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조용히 그냥 너희 놈의 교회는 이제 건당건당하니까 좀 살만하니까 또 시작하는데 공통이 안 나올 수도 없고 듣고 있잖아 괴로워 자수해서 강명 찾으세요 그냥 에라지 모르겠다 3.1조석 들어가서 그냥 해주세요 들어가서 알지 모르지만 같이 막 뒹굴해 보는 거야 같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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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많은 곳이냐 랩런트 뜰 이 교회 랩런트 뜰 사이입니다 랩런트 운동의 중요성은요 뭐냐 이들을 2, 3, 7 서미스 이게 목적입니다 랩런트들 전부 공부 잘한다 모르사한다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관계없어요 지금은 아무 관계없어요 애들 애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꼴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랩런트 서미스로 사용하여 조업사사 기도 마세요 기도하면 서미스 됩니다 유목사님이 맨날 사고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움하고 그 동네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유목사님 지금은 작아도 자랄 땐 안 작아세요 지금은 작지만 조은태 목사 코가 지금 털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털어진데 내가 물을 써 조은태 목사한테 코가 많이 털어졌네 유광수인데 맞아서 그럴 때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있었으니까 맞아서 거짓말 싸움을 잘했어요 지금도 몸이 돌덩어입니다 돌덩어리라니까 여러분 보기가 틀립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소문났어요 부모들이 뭐냐 너 유광수 만나지 마라 그게 부탁이었어요 부모들이 유광수 만나지 마라고 유광수 옆에 가지도 않은 유광수 사장님 꽈락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 아들이 잠을 자면 어머니는 손잡으면 호카를 내니까 발 끝에 발 끝에 새벽에 갔다 와서 우리 아들 목사 되게 말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0.1%도 말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니 기도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보험아 세계보험아 전도자를 세웠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도 기도하고 돌아가 우리 어머니도 매일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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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돌아가 천국을 그날 또 체력하고 돌아가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는 언제 아버지 손 한번 잡아야 하고 그렇다 이놈아 이런데 다 잡는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 그러면 제가 그 기도 덕분에 다 스윙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루도 빠지 말고 여러분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지금 환경 보지 말고 썸이 되겨야 접수 지금 보지 말아 그 환경 지금 볼 것도 없어요 다 잘할 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보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 올려주신다 이사야 62장 6줄로 2절 6줄로 12절 자 여기에 나와있지요 바수꾼 대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무슨 말인지 이삼체를 살릴 준비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좀 더 구체적으로 랩런트를 이삼체를 서밋으로 씌우라는 하나님의 시대의 요청 여기 올인해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미스로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식이죠 계속 메시지 주변 서미스로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그겁니다 좀 영적 영적인 무브먼트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기관 기관이 랩런트 위원회에서 한 기관이라도 한 기관이라도 교회를 영적 즉각변 이렇게 확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이 나오면 좋겠어요 한 부서가 나오면 다른 부서 다 따라 하거든요 어떤 조직이든지요 어떤 조직이든지요 매순간 변화의 조직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의 조직 제가 이 수용로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 7월 달에 기도 시작해서 9월 달에 등록해갖고 등록하라 그래서 하나님 하라 그래서 9월 등록해갖고 11월 달에 청년회 회장 됐다니까 등록 두 달 만에 수용로회 청년회 회장 그렇게 작았어요 교회가 청년들 한 20명 되더라고 총회 안다니까 한 40명 왔어요 그때 내가 디디 앉아 그것도 내보고 자꾸 오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갖고 또 있는데 나를 추천해버린 거예요 청년회 회장으로 누가 추천해야 퇴창목재 구매 담당 내가 그래 하니까 그 유일하게 아는 놈이 그런 놈밖에 없어요 그 집사 집사가 내가 널 철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철하기도 하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하니까 내가 견정 내려가고 또 따오고 하잖아요 목재 큰 회사입니다 퇴창목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수용로계를 퇴창목재 지은 거거든요 그 사장이 돈 내가 다 지은 건데 그러니까 그 구매 담당이란 말이요 근데 이 친구가 추천해 한 거라 내가 뒤통수 탁 때렸어요 장난치나 지금 지지 마라 빨리 지수가 안 돼가지고 말이요 갑자기 내가 청년이 회장이 돼 본 거예요 구영화를 갔다가 등록한 적도 안 해 청년이 등록도 안 했어요 그냥 대비만 들었는데 청년이 오래서 앉았다가 회장됐다고 그리고 그날 한 40명이나 다 끌어모은 게 40명이나 그거 데리고 부산 뒤집었잖아요 그거 데리고 그냥 교회 뒤집어져요 교회 기도운동 전도운동 거신운동 그냥 교회 부흥운동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 30명 데리고 왜 밤마다 12시 모였어요 나는 11시 가지요 12시 되면 다 모여 임원들 다 모여 매일 밤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간식 먹고 또 교회자하고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 그 다음 개인 기도 새벽 5시 좀 불 딱 켜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데리고 그 다음 다 출근 영적 무먼트 조용한 교회를 무먼트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교회들이 머신처치 머신 머신 기계처럼 돌아가 그냥 아무 변화도 없어 기계처럼 수십 년 된 교회들 보면 그냥 기계처럼 뼈가닥뼈가닥 그게 유럽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요 뼈가닥뼈가닥 그걸 머신처치 그 다음에 마누몬트처치 이거 기념비 유럽부터 기념 유럽 유행 가면 기념교회 가잖아요 기념하고 아 교회가 베드로 성당 머스 성당 그 기념 마누몬트처치 우리는 무먼트처치 아멘 우리 무먼트 움직여 0.1원 라이드 움직여 여러분 신앙이 말이요 머신 처치되면 안 돼요 머신 크리스찬 되면 안 된다고 그냥 기계처럼 왔다 갔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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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아무 감동이 감동이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산업성교위원장 안 보여 어디에서 어 어 요거 봐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머신 처치되면 머신 처치 기계처럼 왔다 많이 못해 못해 신앙이야 나이 나 꽤 오래 다녔어 아무 변화 없어 무먼트가 없다고 무먼트가 이런 교회들은 끝난 겁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빌리포 3장 14절 빌리포 3장 14절 분명한 표떼의식 표떼의식 그것도 분명한 표떼을 향하여 스타트만 운동 4천만 대 운동 2,3,10 운동 표떼을 향하여 2일을 위해서 3일조 구성해서 출석견 1만명 성도 이게 표떼의 표떼 간단한 기도 매일 해야겠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줄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런터들을 제대로 키웠는데 분명한 표떼식 랩런터 차세대 성교사 중직자 그 다음에 목회자 쭉 이렇게 예스키즈 아이들 키우면서 예원 서미스쿨 글로벌 리더스쿨 아이들을 키우면 학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약 전달 언약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이방인의 떨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의 떨 자 교회는요 랩런터 랩런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떨 이방인 지금 이 장소도요 이것도 지금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 지금 이 스카이 아트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방인의 떨이 되어야 돼요 이방인의 떨로 이방인들 예수하면서는 다 이방인들이 다민족 다 이방인들 이방인의 떨 국내 다민족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지금 220만인데요 220만 코로나 때문에 220만이지 실제로 이제 해결됐으니까 300만 500만 된대요 전문가들 이야기가 300만 500 우리는 계속 애들 더 안 나오니까요 더 그런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여운교회 다민족 지금 현장에 말이죠 설교할 때 6개 언어가 통역합니다 6개 언어를 통역을 하고 21개국 27개국 27개국이 와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파송한 지금 성교한다고 떠들고 파송한 전세계 19개국입니다 19개국 우리 19개국보다 더 많아 지금 와있는 민족이 한국에 와있는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국내는 이제 TCK 유니월드 해외결혼 랩러트맨처가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TCK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 치유에 떠립니다 치유 치유 뜰 사역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랩런트의 뜰 그러니까 치유를 많이 해야 돼요 치유 전문 사역을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적 심각한 현장이 치유의 전문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원의 전문 사역을 보면요 전문 사역 현장을 보면요 몇 개가 있느냐 열두 개 열두 열두 분야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보니까 농인 사랑 드림 시니어 의료 중독 예술인 무속 호흡 NK NK는 북한입니다 NK 선교 North Korea에서 북한이라 안 돼요 NK 선교 군선교 오네시모 선교 사역 진행하는 열두 분야 이게 전부 다 치유받을 현장이요 치유받을 그래서 담당 우리 위원장들이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 현장 갈 때는 빚손을 가지 말고 꼭 물을 가져가라 현금 들고 가지 말고 박스로 귤을 들든지 사과를 들든지 들고 가서 직접 줘라 위원장들이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했죠 들고 직접 임원들이 다 들고 가서 장로들이 가서 폼 잡고 이사 올 거예요 위로 주고 와야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다 치유대상이니까 엄청 상처 많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상처요 가족이 다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말도 못합니다 사랑부 같은 거는요 생지옥이래요 생지옥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농인 사랑 드림 신의 의료 중독 예술인 무속 말도 못합니다 호흡 암환자들 중환자들 뭘 해야 됩니까 영적문제 60문제로 인하가 오는 게 영적문제 영적문제 영적문제를 그렇게 치유해야 되는데 해상거로 안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영적문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해야 돼요 영적문제는 사람 것으로 안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됩니다 결론 세상에 세상에 멈추는 사람이라 멈추는 사람 멈추는 사람 멈추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 변화도 싫어 평범하게 좋아 후자는 뭐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해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해 특별한 삶 특별한 목표 중직자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다 전자지요 특별히 변화를 원치 않고 대부분은 다 그래 살아왔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 투자 전문가인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런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패자는 실패하면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패자는 실패하면 그만두요 포기합니다 성자는 끊임없이 성공할 때까지 할 때까지 실패한다 의미 있죠 여러분 두 가지 다 어떤 자세입니까 중 꺽 마 제발 중직자 여러분 중끝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하세요 포기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아니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포기하라 안 되지 않냐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냐 포기해라 이만하면 안 되었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 번 더 원 모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중직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이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 캐스팅해서 교회를 통해서 캐스팅해서 이 깨어있는 교회 이 영이 맑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캐스팅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피택했습니다 우리 이미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이 이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오면 돼요 아멘 따라오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보금보금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 어떡해요 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힘 안 되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똑바로 합시다 쟤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어요 쟤보다 신앙시가 오래 한 사람 있어요 쟤보다 기도 많이 해본 사람 있냐고요 쟤보다 간증 많이 해본 사람 있냐고요 간증 간증 할 말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늘 마신 것 있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설교자로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강의로는 강의합니까 그런 강의 백날에 봐야 소용없어요 정인으로 썼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제 한의 여러분들 같은 이취급을 같이 받아서 23756 세계보험아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로션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되고 행팬되면 가면 되고 아멘 안 가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행팬 저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캐스팅된 237 중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스시 없어서 내가 여긴 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늘 예배 성공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기에 모으신 분들 237 중지자들에게 도와주옵사사 이미 하나님 이 교회를 캐스팅해 주셨는데 한 사람 말씀에 대한 엄청난 교획을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자 앞에 잡힘 받아서 쓰임 받는 중지자를 되게 하여 주옵사사 육신에 매여가지고 땅의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시간 보내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유해 것을 바라보고 힘차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뛰어넘어서 보자의 축복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